이 정도면 깔끔해요. 버리지 않는 닭뼈도 있는데도 많아요. 자 여기가 전세 5,500까지 되고 월세도 됩니다. 이사 언제 나가신다 그랬죠? 2월 9일 날 맞춰서 이사하시면 될 것 같고 신대본역에서 멀지 않습니다. 지상층이고요. 관리비는 6만원에 전기 가스벨트 옵션 풀옵션 화장실 찍어도 될까요? 네네. 할머니 지금 좀 더러운데. 더러운 거 감안하고 봐주세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지상층이 요정도면 아주 괜찮네요. 괜찮은 음방 구하신 건데요. 아 그래요? 괜찮은yan 몬도 있고 지상층이 먹으론 지도 않아 και conquist다. 이것만은ыворот. 트는 chairman이였다는 것 VERY oo. 저는 insign응이 되니까 BIOS